소앤서 시즌2 인천에 갔네? 재밌네 택배요 택배 올게 있나? H2맨? 수소에너지 미래에너지 수소에서 그 답을 찾다 수소에너지의 모든 답 수소앤서 시즌2 진행을 맡은 리포터 광수빈입니다 도심에서 만난 특별한 수소충전소 인천의 국산형 수소생산키트에 이어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곳은 바로 제가 찾아온 이 수상화 택배 발송지로 찾아가는데요 굉장한 설비도 보이고 주소는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딜까요? 네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수소출하센터 경양인원전의 방금을 찾아뵙니다 저는 여수 수소출하센터의 기획공사, 중공, 현재 운영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담당자이고요 제가 우리 여수 수소출하센터를 수소 앤서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택배를 리포터님께 보내줘야 합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네 좀 오래 걸렸어요 멀어서 네 이렇게 특별한 초대장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수소출하센터가 어떤 곳일까요? 네 수소공급 가격 절감과 효율적인 유통체계 조성을 위하여 고생수소 및 개질수소 상단지에 구축하는 시설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거죠? 네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모두 이용하시는 택배 서비스를 밑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저한테 택배 보내시고 이 먼 곳까지 초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소출하센터를 설명하기 위한 저만의 작은 이벤트였는데요 이 포터님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해보십시고요 그럼요 어제도 사서 오늘 새벽 배송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소중한 택배를 받기 전까지 주문, 집화, 간선하차, 그리고 택배사 이동 배송으로 크게 5가정을 거치는데요 주문한 물건이 각 지역 택배사에 집화가 되고 옥천, 대천, 대표적인 물류허프 부지에 물건이 모여서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과정인 간선하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지마다 물건이 분류돼서 지역별 택배사로 이동하게 되고 스피드에게 배송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영수소출하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어? 갑자기 퀴즈라고요? 일단 주문한 소비자가 하는 거니까 아니고 수라센터라는 인디 주문한 물건을 판매자가 보내는 집화가 될 것 같아요 간선하차? 네, 정답입니다 역시 수소 앤스터 리포터라고 합니다 수소출하센터는 여기에서 택배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구매하게 되면 수소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수소를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수 수소 출하센터에서 출구 트레일러에 출전을 해서 출전소로 등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맞췄어요 팀장님 정답 맞췄는데 상처 주세요 제가 이 멀리까지 맞고 네, 당연히 있죠 눈을 안 맞으세요 속을 주세요 여수 수소 출하센터를 소개시켜드리는 일일 가리스가 되는 재미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그럼 여수 수소 출하센터의 모든 것을 알아보러 한번 가고 싶나요? 함께 가시죠 이렇게 안전장비도 철저히 하고 여수 출하센터의 설비를 확인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수소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수 수소 출하센터를 샅샅이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곳 현장을 잘 설명해 주실 덕양에너젠의 꽃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여수 공장의 생산팀장 김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수소 공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수 수소 출하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구매했을 때 각 수소 충전소로 보내지기 앞서 간선 하차 과청을 거치는 허브 기능을 수소행하기도 하지만 그 CA 공장과 NCC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행 수소를 정제하는 설비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여수 수소 스토어 트랍센터는 크게 여수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정제 설비인 1공장은 CA 공장 NCC 공장용으로 작동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CA 공장 공장 설비는 소금물로부터 생성된 수소를 정제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물로부터 수소가 생성된다고요? 네네 물론 일반적인 소금물은 아니고요 플로르 알탈리 전기 분해를 통해서 소금물에서 가성소나 염소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 해당 수생 수소를 공급받아 워싱타워와 완충드럼 탈산소탑 그리고 드라이언 이렇게 해서 완충드럼을 다시 거쳐서 28kg로 압축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수소를 압축하는 과정은 왜 필요한 건가요? 소금물에서 생산된 수소는 가스 상태로 생산이 되는데 저압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압축 저장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압축하는 이유는 더 적은 공간이에요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개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는 보안 및 저압 상태에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수소 저장과 이동 관련된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수소를 저장하고 이송할 때는 보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것은 바로 여수 적양에너지의 수소출화센터입니다 맞아요 네 이것이 바로 여수 수소출화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설비를 함께 보실까요? 네 같이 가실까요? 네 네 이곳은 일공장에서 정제설비인 세척 탈산소 탈습 이런 공정들을 거친 순도 90.99%의 수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압축기를 통하여서 28스테이지까지 압축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이 공장 수락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99.99%요? 완전 수소 그 자체가 되는 곳이네요 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생산된 수소가 필요시에는 2차 정제시설인 TSA를 통해 99.999% 소고수도 수소로 생산도 가능합니다 와 0.01%를 위한 기술과설비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소보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그 긴 분홍 소시지 같은 것도 수소 관련된 장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다란 분홍 소시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튜브 트레일러인데요 이곳에서 초고순도로 생산된 수소를 지금 보시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하여 충전하여서 공급하게 되고 운송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수소를 담고 있는 트레일러였네요 되게 귀엽고 뭔가 좀 맛있게 생겼어요 배고파서 네 귀엽게 보일지는 몰라도 한 트레일러당 최대 300kg의 수소를 운반할 수 있고 200바의 압력을 담길 수 있는 그런 경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200바의 압력이라면 수심 2000m에서 느끼는 압력 맞죠? 저 수소앤서 시즌2 1화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긴 어디라고요? 어? 여수 박양에너젠 수소출하센터입니다 네 이제 제 장난에도 좀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저 한가지 사실 질문이 더 있어요 저렇게 큰 트레일러가 운송할 수 있는 최대 수소의 양이 300kg이라니까 튜브 트레일러 무게가 좀 낮은 걸까요? 어? 이번에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튜브 트레일러 무게는 약 30톤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단계로 200kg 남짓의 수소를 충전하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설비다 보니 무게 대비 이송 무게가 적어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소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온반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요 응원합니다 네 보시는 이곳이 말씀드린 TSA 설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CA 정제 설비와 별도로 NCC에서 생산된 구생 수소를 정제하여 99.99%의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도 마찬가지로 수소 플러센서와 대관방을 연결하여 수소 공급이 차질없게 구성한 설비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생 수소의 수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어딜까요? 여수 벽양에너젠 수소출하센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약속 네 이렇게 여수 수소출하센터의 모든 설비를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진행되는 수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토너 수소 비유 시간 수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특별한 아이템에 비유해서 전문가분들이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까 여수 수소출하센터가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수소 배송의 중간 거점 허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화에서 소개한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출하센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에 준비한 아이템은 우선 리포터님께 보내드렸던 이 택배 상자입니다 그 이유는 수소출하센터가 생산된 수소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전 더점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수소출하센터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소를 저장하고 배송하기 위한 압축설비 그리고 수소트레일러가 보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저장과 운송에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소가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고 그중에 일부의 수소가 장거리로 공급하기 위해서 200바일 고압의 수소로 압축하여 초부트레일러에 저장하여 공급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처까지 직접 공급하면 물류비가 덜 들어갈텐데 왜 수소출하센터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수소출하센터가 있어서 수소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나요? 네 속심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대기업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군에서 함께 생산되는 부생수소입니다 때문에 저장이 어렵고 관리하기 힘든 수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수소의 원료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따라서 정제설비와 압축설비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거죠 이에 맞물려서 유통 인프라 또한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 수소 생산자의 수소를 확보하고 수소 수요처 간의 핵심적인 중개 역할을 수행해서 대량의 유통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공급에 특화된 인프라를 보유해서 수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수소 가격을 낮추는데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수소 비유 시간 마무리하고 적양 에너젠의 꽃 우리 팀장님께서 전하시는 포부암마디렉트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피할 시간인가요? 맞습니다 우선 수소 생산의 경우는 최근 수소 경제 및 수소 모빌리티 시장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활용도가 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분에 수요만 있었습니다 또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가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생 수소이기 때문에 해당 수소를 자체 처리하지 않고 저술도 상태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적양 에너제는 해당 수소를 구매 및 정제하에 필요로 하는 수요초의 공급 역할을 하는 초창기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러한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제하는 수소를 수소출하센터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소남권 및 영남권의 공급을 목표로 열심히 기대됩니다 아 네 적양에너젠 그리고 여수 수소출하센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여수 수소출하센터에서 설비를 살펴보고 수소출하센터의 기능과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가 어떻게 저렴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현장에서 수소를 볼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